자, 이번에는요. 이제 기폴로니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우리 문주란 전 악단자님께서 기폴로니를 신나게 연주를 하실 테니까 여러분들 다 여기 나오셔가지고 기폴로니 신나게 같이 한번 호응해 주시면 너무 분위기 끝내줄 것 같아요. 우리 최고의 폴라데스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호응해 주시면 완전 짱입니다. 그렇죠? 짱이죠? 짱. 안 들리세요? 아, 네네네. 혼자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잠깐 일어나세요. 기폴로니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자, 흔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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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연주로 오늘 플라리스 동호회 연주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오늘 너무 날씨도 좋았죠? 날씨가 너무 좋았죠? 우리 플라리스 해운들께서 복이 많으신가봐. 너무 오늘 더웠대요. 서울, 경기... 서울, 경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